이번 배치는 1족구와 2족구의 거리가 먼 배치입니다. 1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득점 가능한 배치인데요. 중단 당점으로 쳤을 때와 상단 당점으로 쳤을 때 미세한 분리각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이전 배치인 밀어치기 1번 배치에서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분리각은 42도, 내공은 42도, 1족구는 30도로 분리가 된다고 했는데요. 지금처럼 1족구와 2족구의 거리가 멀어졌을 경우 공이 굴러오면서 발생한 전진 회전력에 의하여 중단 당점으로 쳤을 때와 상단 당점으로 쳤을 때 수구의 궤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적절한 힘으로 치면 1, 2족구가 코너에 모일 수도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. ļ크 ! 에그램에 타입할 동작 intentions 한글자막 by 한효정